정부가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을 대상으로 해마다 100억 원 안팎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줍니다. 전북에서는 10개 시군이 대상인데 어찌된 일인지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부터 금강 발원지인 장수 뜸봉샘 일대에서 열리는 산악마라톤 대회입니다. 전국적인 인기로 갈수록 참가자가 늘면서 산악 코스를 정비할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장수 군은 올해 산악마라톤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 가운데 12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시군에 한 해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평가 등급에 따라 일정 금액을 주는데 올해 전북의 경우 장수군 144억 원을 비롯해 정읍, 진안, 무주, 임실, 고창, 부안 6개 시군도 64억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기금 집행률이 턱없이 낮습니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절반이 넘는 6개 시군의 기금 집행률이 10%를 밑돌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금 배분 시점이 제각각인데다 주로 공공시설 사업에 추중돼 예산 집행이 터덕거리는 겁니다. 여기에 정부가 집행 실적이 높은 지자체에 가산점을 주기로 배정 기준을 받고 혼선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시행 3년 차로 접어든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 감소를 막겠다는 취지를 살리는 현실적인 방안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